빵 터져요. 피스톤 위쪽의 헤드쪽에서 폭발력이 가해져서 빵 터지는 순간 어떻게 이 힘이 바로 크랭크축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항을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예요. 어떻게 한다? 빵 터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옆으로 때리는 이 회전방향이라면 이쪽으로 탕 때리는 순간 피스톤 위에서 오른쪽으로 탁 힘을 받을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 힘 받는 것은 뭐라고 한다? 측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압은 피스톤에서 이렇게 파여진 피스톤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보스부를 이렇게 판 것을 뭐라고 한다?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하죠. 슬리퍼 피스톤이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스커트부. 보스부 말고 스커트부에서 뭘 받는다? 측압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스부는 크게 뭐 측압 받을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5년 서울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교육청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닌 것은? 자 브레이크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이상현상 제동장치 한번 설명드렸었거든요. 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베이퍼록 혹은 증기 폐사 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찰제가 경화가 딱딱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마찰력을 잃어버리는 현상. 열에 의해서 페이드 현상. 그 다음에 어떻게 제동력 없이 페달이 쑥 들어가 버리는 현상. 스펀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닌 거 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되는 열에 의해서 뒤쪽에 주름이 가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줄이려면 공기압을 교정압보다 10에서 15% 더 높여진다. 맞죠? 딱딱하게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타이어 강성이 강한. 레이디얼 타이어 이런 걸 써준다. 그죠? 그리고 뭐 저속으로 주행한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요소수를 사용함으로써 저감되는 배기가스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선택적 총매 환원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선택적 총매 환원장치에 요소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경류 말고 따로 요소수를 주입하는 라인이 있대고 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요소수를 팔고 있고요. 그러면 이 요소수가 배출가스 중에 분사가 되어서 열화가 되면은 화학 반응을 잃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소수가 열에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고요. 암모니아가 어떻게 해야 한다?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 질소와 물로 바뀌게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물질은 뭐다? 질소산화물이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소수도 질소산화물이고 배출가스 제순환장치도 질소산화물이고 LNT도 뭐야? 질소산화물이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이라고 해도 문제 낼 수 있겠네요. 방금 제가 3개 언급한 거 외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